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특보입니다.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900명을 밑돌았습니다. 최근 한파가 지속됨에 따라 의료진 보호를 위해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시간을 단축합니다. 이 기간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1월 6일 수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809명이고 해외 유입은 31명입니다. 어제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 확인된 환자는 총 121명입니다. 어제는 20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한파가 지속됨에 따라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일하고 계신 의료진을 보호하고 검사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일부터 1일까지 나흘간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시간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단축 운영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모든 검사소가 정상 운영될 예정입니다. 의료 대응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체계는 현재 여력을 상당 부분 회복했으며 수도권에 하루 이상 대기자는 사흘째 0명입니다. 현재 중환자 병상도 전국 177병상 수도권 82병상이 사용 가능하고 준중환자 병상은 전국 93병상 수도권 58병상이 사용 가능합니다. 중등증 경증 환자를 위한 병상도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를 합하여 현재 1만 1,000병상 이상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간의 선제검사와 국민들께서 참여해주고 계신 그리두기를 통해 느리지만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주간 국내 발생 환자 수는 또한 800명대로 낮아지며 현재 유행사항은 정점에서 완만하게 감소하는 시기로 판단합니다. 최근 요양병원 시설에서의 집단감염에 대한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천구 요양병원에서는 어제까지 총 50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중수본, 방대본, 국립중앙의료원 등으로 구성된 긴급 현장 대응팀이 파견되어 46명의 환자를 전원 조치하였고 남은 3명도 오늘 전원할 예정입니다. 병원에 남은 음성인 환자에 대해서도 1인 1실 등 밀집도를 완화하는 조치와 함께 종사자, 입소자를 대상으로 매일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의사 2명, 간호사 5명 등 인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난 주말 수도권의 이동량을 보면 다시 이전 주에 비해 약 5% 감소하며 그리두기 2.5단계를 실시한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노력이 환자 감소세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특히 앞으로 열흘 남짓의 기간은 보다 확실한 반전 추이를 만들어내기 위해 중요한 시기만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모든 모임과 약속은 취소해 주시고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장소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심스러우실 때는 신속히 검사를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